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어, 이거 물고기인가? 재지같이 생겼네요. 예수님은 어느 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남자가 몸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막 돌로 막 자기를 치고 그랬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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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즈의 빛이 왔다는 것이 감사드릴게요. 여기도 그레이스에게 가끔 이동했Female. 이 빛이 나서는 주민이 없어서 이즈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의 빛의 빛이 들어있는 공간에 좋은 빛군은 약한 되어있는 지지않을 풀고 있어요. 이것은 젊은 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인가 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말했어요 사탄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다투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고 제 이름을 저에게 사탄을 빼달라고 했어요 마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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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즈소스 위 윽 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를 너네에게는 고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기 많은 돼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빼주셔서 돼지들에게 옮기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보내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돼지들이 막 바다로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다 사탄도 죽었어요. 어떻게 해. 이제 살짝 없어지자. 돼지들이나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돼지들이나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모든 곳곳에 대해 뭐였지? 도료들이 침해가 왔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을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음... 사람들이 막 그 소문을 듣고 막... 많은 것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음... 걔가 괜찮은 걸 보니 엄청 놀랐어요. 음... 음... 희산이 가버려서... 놀랐죠. 음... 희산이 가버려서... 희산이 가버려서... 놀랐죠. 희산이 가버려서... 희산이 가버려서... 희산이 가버려서... 예수의 여행을 택하여... 예수의 여행을 주셨어요. 예수의 여행을 보냈어요. 예수의 여행을 하며... 예수의 여행을 가버려서... 예수의 여행을 가버려서...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 있으라고 했어요 하고 너희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려줬더니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지수에게 모든 것을 지수한 것을 지수한 것을 지수한 것입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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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뭘 소개해드릴 거냐면 잠시만요. 소개할 것을 가르쳐줄게요. 아! 맞다. 저번에 삼손 안 됐던 것 한 번 되나 볼까요? 삼손 삼손. 저번에 액티비티가 안 돼가지고 못해. 이제 한 번 볼까요? 이제 된다. 뭐야. 뭐야.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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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색을 사용하면 좋겠나요? 주황색? 아저씨 애드. 널 가진 의자. 성장. 넌 회원님. 엄맘. 넌. 하하. 쓰레기티티. 에게. 로스. 충격. 영화가. 죽을 수 helfen. 이리. 희연. 엄무. 엄무. 열소. 엄마. 엄마. 발걸이 포인트에 회복이 됐어요. 귀신같아. 다시 바꿔주고. 머리카락도. 또. 삼성은 왕전 됐어요 두일라도 아주 좋은거 할까요? 두일날 보라색을 וא 낙고무 30분 30분 잠시 죽었지 네, 오늘 손톱으로서 조금만 자취하고 보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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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안녕. 안녕. 안녕.